힐즐 언더 힐즐 언더 힐즐 언더 힐즐 언더 힐즐 언더 힐즐 언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힐즐 언더 나무 따는거 없이 힐즐 언더 힐즐 언더는 노가다야 똑같은거 계속 반복해야돼 새로운게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힐즐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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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레벨업만 레벨업만 하면 돼 핫타임도 이거 해야겠다 응모 이거 누가 계속 죽냐 솔직히 죽는 사람 다 나와봐 죽는 사람 누구야 나와봐 분노만 하다봐 끝나겠네 나 지금 돌려까기 하지 이거는 분노만 해도 된다니까 응 이거 안 죽기 위해서도 분노가 필요해요 이거는 진짜 분노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분노모으는 발판이 있는겨 아시겠죠? 아 뭐야 아 형 나 나 확실하게 탈 탈 탈 탈 아이 나 때리스도 못하네 또 일어네 또 일어네 어우 땀땀 땀땀 땀빠바바밤 아 레벨업하기 진짜 너무나 귀찮은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 레벨업하기 너무나 귀찮은데 어우 3,4 데빌영금의 출현 오 벌써 78%야 괜찮아 레벨업만하면 이제 그만할거야 레벨업하는건 제 스탯이요? 제 스탯은 쓰레기라 보여주기 창피합니다 근데 뭐 죽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한 명 죽는걸로 경험치 안깎여서 최대한 쟤 일부러 그냥 죽으시는 것 같은데 나 이거 밀렸다 난 테일즈로는 진짜 레벨업 진짜 레벨 높은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레벨업을 그렇게 높게 하지? 진짜 신기하다 진짜 녹아다 완전 많이 했을텐데 그래픽 하루합니다 그래픽 하루에요 안 죽었는데 이번에? 빠밤 나 응모했네? 언제 했지? 기억도 안나네 매일 테일즈로는 너만 했다고? 안 질리나 그러면? 난 금방 질릴텐데 나는 게임을 금방 질려하는 스타일이라 똑같은거 반복하면 그래서 일단 레벨업을 집중합시다 20폰만 더 올리면 돼 미소야 힘내 근데 레벨이 진짜 중요한거에요 테일즈로는 레벨이 낮으면 무시당하겠지 어? 아 말하다가 죽었죠? 말하다가 죽었죠? 어? 난 죽었어 난 죽었어 난 죽었어 난 죽었어 나 죽었다고 나 죽었다고 나 죽었다고 나 죽었다고 나 다른 화면 보고싶다고 다른 화면 보여줘 제발 보여줘 다른 화면 좀 보여줘 제발 부탁이야 다른 화면 좀 보여줘 근데 나는 레벨이 낮은데 실력이 좋아 그래서 쩔어 경험치를 못봤다니 너무 슬프해요 왜 경험치를 안주는거죠? 너무 슬프다 81퍼 81퍼 나쁘지 않아 와하 잘한다 우리팀 우리팀 잘한다 저 20판 하면 레벨 화이팅 여기서 점프 한판당 거기 1퍼? 한판당 거기 1퍼? 엿됐다 2판 이기면 돈줄게요 2판 이기면 돈줄게요 야 이건 질수가 없는 게임인데 왜 너는 쓸데없는 거짓말을 치는거니 이거 절대 내가 질수가 없는데 헉 헉 오 죽는줄 알았다 엿됐다 안녕 저 수원 살아요 역공할줄 알죠 저 초보자 아닙니다 3배에요 3배 호러파크보다 이게 더 잘 어울린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호러파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금방 1분 몇십초만 끝나서 이거 이겨야 이득이에요 저 안녕 난 배라라고 해 만나서 아주 기뻐 한 명 어 한 명은 강대파레이드 2분인데 2만 경험치 받아요 이겨야 2만 받는거 아니야? 이겨야 2만 아니야? 이겨야 2만 아니야? 수원 놀러가야지 미소님 보러 이하란데 내가 당신 놀러올 때 안 나갈 건데 이하란데 내가 당신 놀러올 때 안 나갈 건데 나갈 줄 알았지? 절대 안 나가 어 안해 진짜 수고 능뻥 능뻥 아아아아 왜그래 일단 일단 녹화 여기까지 하고 레벨업 하기 전에 녹화 한번 다시 해야겠어 레벨업 자랑해야되니까 그 전까지 뮤직을 들으면서 마음의 힐링을 하면서 게임을 즐겨보자고요 알겠죠? 레벨업 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레벨업을 해갑니다 이제 한 두파만 더 한번 레벨업을 할 것 같아요 드디어 내 레벨 이거에서 드디어 벗어난다 드디어 벗어난다 이제 레벨업의 시간이 왔어요 이제 몇시지? 나 몇퍼지 지금? 어 97.29퍼에요 여러분들 이제 레벨업합니다 두판만 더하면 레벨업 가자 딱 두판이야 딱 두판 제발 딱 두판만 하면 돼 두판만 하면 레벨업이에요 헤헤 헤헤 와 제발 두판 드디어 레벨업한다 와 이게 얼마만에 하는 레벨업인지 모르겠다 와 드디어 레벨업을 아! 레벨업 아직 레벨업 안했어 여러분 축하하지 마세요 레벨업하면 축하해주세요 근데 레벨업하기 진짜 힘들다 테런 장난 아니다 진짜 레벨업하기 진짜 힘든거 아닙니까 테일즈런너 장난 아닙니다 그래도 뭐 오늘 71퍼에서 했나 내가? 페토짱님 감사합니다 저 오늘 레벨업 몇부터 했는지 기억이 안나지만 나 오늘 71퍼에서부터 한거 같긴 한데 81퍼인가? 아니야 70 몇퍼 부터 했어 헛 안돼 난 공격을 못해 어 제발 제발 딱 마지막 한판인가? 마지막 한판 여러분들 오신분들 추천 한번씩 눌러주면 감사하겠구요 처음 오신분들은 즐겨찾기 한번씩 해주시구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테일즈런너도 유튜브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미소 테일즈런너라고 치시면 옛날에 했던 테일즈런너부터 최근에 했던 테일즈런너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다가 여러분들 미소의 옛날템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 미소 테일즈런너로 검색하시면 되구요 여러분들 진짜 한판만 더하면 레벨을 입힙니다 한판만 더하면 레벨업 제발 아 이제 레벨업 하겠다 이제 레벨업 하겠다 우와 1퍼 남았다 1퍼 딱 1퍼다 딱 1퍼야 딱 1퍼 딱 1퍼 노답마이님 팬클럽 가입감사하구요 멜로네이드님 초콜릿선물 감사합니다 우와 제발 어 마이크가 갑자기 이상해졌어 레벨업이다 이제 이제 레벨업이야 이번에 안죽으면 돼 오호 입구님 감사하구요 김오찌삼님 팬클럽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지막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레벨업을 위한 마지막판입니다 진짜 마지막판 레벨업하면 끝입니다 여러분들도 드디어 이 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 어 뭐라고 긴 말 못봤어 나 긴 말 못봤어 다시 말해주세요 이따가 지금 외치가 너무 많아서 글을 못보는데 진짜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 레벨업 해야해 어 아니야 레벨업 할 수 있겠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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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하는건가 호러박스 마지막판에 호러박스 제발제발 경험치 받나 받아야돼 제발 레벨업 레벨업 어 레벨업 받겠다 아싸 얻었다 경험치 오 4성 두개로 와아 남색 데빌 윙구추냈다 와아 드디어 레벨업 했다 와 드디어 레벨업 했다 밤 12시쯤에 아누비스 뛰던거 아니요 안올라가요 와 레벨업 했다 감사합니다 워후 감사합니다 헤헤 헤헤 드디어 드디어 레벨업 했다 우와 이제 30인 달리기 하러가요 헤헤 30인 달리기 하러 갑시다 이제 30인 달리기 할께용 오딘의 심장 오딘의 심장 선물함 이거 여러분들 선물 감사합니다 어 얘 배고프지 너 어 얘 배고파해 밥 어떻게 주지 어 빛의 기운이 없다는데 빛의 기운을 어떻게 얻지 빛의 기운이 없대 왜 입혀야되는데 어떡해 강시 신발 있다고 나? 나 강시 신발 있어? 진짜? 아 나 강시 신발 없는데? 보드님 감사합니다 나 강시 신발이 어딨어 나한테 나 강시 신발 없는데? 아 선물함에? 나 선물함이 지금 테러 당했어 나 선물함 지금 테러 당해서 안 봐지거든요? 나 선물함 지금 테러 받았거든요? 모르겠거든요? 지금 렉걸리거든요 저 테런? 여러분 저 지금 테런 렉걸렸거든요? 저 진짜 거짓말 안하시고 테런 렉걸렸거든요 지금? 나 테런 렉걸려 일단 캐릭터 바꾸는데도 렉걸리고 게임이나 할까? 와 나 렉걸려 뭐야 이거 30인이나 합시다 이 방을 살려주오 데헷 나 렉걸려 나 미쳤어 나 렉걸려 어머나 이 방이 뭐야 어머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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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 맵 싫은데 나 이 맵 싫어 아 꿀템데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외치게 하지 마세요 나 테일즈 렉걸려 나 테일즈 렉걸려 꺼야되는거 아니야 이거 아 잠깐만 나 테일즈 렉걸려 꺼야될 각이다 이거 내 얘기 계속 나와서 큰일 났다 나 때문에 테일즈 렉걸려 이상해지고 있다 지금 나 때문에 테일즈 렉걸려가 이상해지고 있다 나 때문에 테일즈 렉걸려가 이상해지고 있다 어 답은 뭔지 모르지만 답 뭐야 답 뭐야 그래서 어 아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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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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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양파 야...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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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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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헹 헹 근데 나 좀 잘하는데 이미? 저 랩업했어요 여러분들 외치기 그만해주세용 저는 두판에 한 번씩 방팁니다 화이팅님 감사합니다 4200이나 주네 외치기 그만해주세용 선물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쓸게요 주시는 선물들 진짜 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제 외치기 그만해주세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외치기 그만해주세용 게임을 즐깁시다 이 맵은 정말 내가 짜증나하는 맵이지 이 맵은 1등이 운빨이요 이 맵은 1등이 운빨입니다 아 너가 어 이거 노말이 아니 노말이네 이지네 이지 Bal 잠깐만 잠깐만 Stop oh oh medida 무너 아빠한테 다가가는 줄 알았어 진짜 거짓말 한치고 나 지금 무너 아빠한테 다가가는 줄 알고 굉장히 당황했거든 와우 전 희대의 쓰레기기 때문에 오오!!! 오 오, 오우 저길로 테이블 어우 나 모르고 날렸어 와 내 몸 날려서 진짜 문어 아빠한테 갈뻔했다 진짜 문어가 될뻔했다. 와 대박사건 진짜 나는 인생이 끝날 뻔한거야 방금 아 뭐해 운전면허 딸거에요 저 운전면허 딴지 오래됐습니다 걱정하지마십쇼 으아이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날 이길 사람은 없단 말인가 역시 이게 이 게임이 이 맵은 운빨 게임이여 아무리 생각해도 난 이 맵은 정말 운빨 게임인 것 같아 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나는 이 게임 이 맵은 운빨게임이야 나 리방할게요